승모근 스트레칭 안녕하세요. 아너트맨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승모근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번에는 저희가 승모근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에는 승모근 스트레칭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승모근 스트레칭을 단순히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회복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더 정확한 스트레칭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승모근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신경 12개 쌍 중 하나인 더부신경이 승모근을 신경지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모근은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심장박동수나 호흡수 이런 몸의 자율적인 시스템들을 담당해주는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복여감신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마사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깨만 살짝 주물러도 몸 전체가 쉽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모근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수 있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모근을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도 잘만 해주셔도 상당히 몸 전체 이완에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우선 승모근 해부학적인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승모근은 뒤통수 융기, 즉 뒤통수 뒤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어깨뼈 옆에 끝, 견봉이라는 부분에 붙고 어깨뼈 가시를 따라 흉추 12번에 붙게 됩니다. 상당히 넓게 붙는 근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나 어깨를 위로 으슥 올리는 동작 혹은 팔을 뒤로 모으는 동작에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승모근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요.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쪽에 어깨를 최대한 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깨를 내리는 것보다는 뒷짐을 져서 어깨뼈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깨를 내릴 때 옆으로 몸통이 속여지면 안 됩니다. 뒷짐을 쥐고 어깨뼈를 내린 상태를 고정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반대손으로 고개를 잡고 그대로 밑으로 쭉 늘려줍니다. 이때 어깨뼈, 옆에 어깨뼈는 고정되어야 되며 손은 지그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이때 몸통이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젖혀지거나 혹은 허리가 옆으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항상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고 손을 지그시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승모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승모근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죠. 승모근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계속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다 혹은 목이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승모근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 30초 이거보다는요. 목이 아플 때 수시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 한 시간에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하실 때 30초에서 1분 정도 목이 시원하게 풀릴 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하진 마시고요. 천천히 텐션이 느껴질 때까지 꾸준히 해주시면 몸의 전체적인 이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몸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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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